아, 그래서 들이바버렸구나. 야, 이 친구야. 대박. 자, 주인을 살핍니다. 아니, 그리고. 그리고 들어갔어. 그리고 집에 갔어. 아니, 어떻게 그러면. 아니, 당연히 들고 들어가지 않는 지갑도 아니고 그냥 지폐만 떨어지게. 아니, 지갑이면 어떻게 찾아주지. 근데 저건 어떻게 해요? 수표도 아니고. 이거 차에 떨어져 있는데. 타고 싶어 갔다가 오는데. 아, 아닌데? 아니, 제 거 아니에요. 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누나 가져요. 아, 진짜. 아, 무슨 소리였는데? 없어요. 들어오면 안 될까? 아니요? 야, 저거 먹었어. 내가 찾아드릴게요. 야, 내 거 먹으라. 내 거 미리 빠져만. 야, 이거 홍보 먹자. 몰라. 몰랐어. 이게. 나도 아직도 내가. 그게 내가 떨어뜨렸었나? 그냥 가물가물? 그런 느낌으로. 그 돈 썼지? 그 주머니에도 아직 계속 있을 거야, 아마. 썼지? 아니, 꺼내줘. 발레피로 썼지, 너. 뭐야,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얘기해 봐. 근데 얘도 약간 애매한 게. 저 상황이면 보통 땡 잡았다 아니야? 너무 귀엽다. 어떡해? 아무도 없어. 얘 썼어, 이미 썼고. 그냥 솔직히 얘기했네. 얼마 안 돼서 썼죠. 나는 진짜 내가 가질 거야, 이거. 끝나고 달라지만 해 봐. 어? 형은 그럴 수가 있는 게 형은 지갑을 안 가져다니지. 나는 어떻게 했냐면, 동혜랑 나랑 같이 있었거든? 근데 작가 누나가 와서, 야, 저거 오다가 앞에 떨어져 있었다. 돈을 봤는데, 오, 야, 돈이다. 그래서 내가 지갑에서 떨어졌나? 이렇게 했다가, 아, 쟤 거 아니에요. 갑자기 동혜가, 내 건가? 내 건가? 누나 더 나빴네. 내 건가? 동혜 그런 건가? 아니, 그래서 더 나쁜 게 뭔지 알아? 내가 그래서, 야, 동혜야 이거. 이거 누나가 주신 거니까 누나 드려, 했는데. 안 돼. 안 돼. 망했다, 끝났어. 야, 너 끝났어. 야, 이동해 끝났어, 이제. 야, 너 끝났어. 이동해, 너 인성 이제부터 다 나오는 거야. 야, 들어와, 들어와. 이거 봐야 돼, 들어와. 이거 너무 창피하다. 이동해, 인성 이제 다 나오는 거야. 아니, 저렇게 나도 주위에 누가 있었으면. 그치. 둘이지, 근데 나도. 기초석에서 어떻게. 아니, 야, 그냥 들고 가면은 모르는데, 둘이로 물어. 아니. 기분이 아무도 없으면. 너무 창피해. 내가 가져가야지.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재밌네. 자겠습니다.